그러는 중 막판이죠? 막판! 아 진짜! 아가리 박치라고! 아 맞게 보여요! 아 진짜! 너 조금 많이 연습했어? 아니 안했지 그때 그대로야? 넌 뒤졌다. 야 켰. 너 키보드로 해? 족방울래 키보드로 하던데? 그랬는데 작년에 졌죠? 아니죠? 아니죠? 졌죠? 아니죠? 그래서 엉덩이골 공개했죠? 개질얼하죠? 똥질얼. 아 맞아. 나 엉덩이골 공개했어. 나 얘한테 엉덩이골 공개했어. 빨리 빨리 빨리. 보여? 보여? 응. 간다? 응. 자. 나는 온리 폴. 개 짜증나게 해야지. 나 언제나 폴이야. 온리 폴. 오케이, 오케이 간다. 이 새끼가 1, 2, 3, 1, 4, 2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4, 2 오와. 오 씨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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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. 족밤에 깝쳐. 1, 2, 3, 1, 4, 2. 1, 2, 3, 1, 4, 2. 1, 2, 3, 1, 4, 1. 아 닥쳐. 닥쳐. 닥치라고. 아 진짜. 아 으아아아. K.O. 위너 이즈 코트. 1, 2, 3, 1, 4, 2, 1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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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포 unpleasant. 어머. ei. 날라타기. 야 야 야. 죽어요 we. 나이다 오우야 X나 잘해 이야 그런거 어디서 뵀어 아 진짜 X발 오오오 잡기 이야 잡기 질렸어요 오 오 오 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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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ㅅㅂ 개새끼야 야 야 ㅅㅂ ㅈㅣ 뭐라고 개새끼야 야 ㅅㅂ 야 어이가 없네 알았어 해 보자 어 넌 뒤졌다 진짜 진짜 안 봐준다 이제 지랄하죠? 봐준 것도 모르죠? 난 누워있는 사람 안 때린다 이렇게 눈껏으로 너 너의 상대방이 허점을 노린다 뭐하노? 오하! 존나 잘하네 뒤질래? 뒤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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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발 다른 거 한번 해볼래? 그래 지금부터 네가 세 판 하는데 한 판이라도 이기잖아 10만원 줄게 아 진짜? 바로 10만원 받아갈게요 명심 지랄하지마 지랄하지마 아 존나 나이스 나이스 아니 그럼 막기 어떻게 하는 건데요? 뒤져 뒤져 아 간다 아 짐 흘리는 거 봐 아 짐 흘려요 옆에서 진짜 아씨 죽겠네 진짜 1-2 오씨 오 오 잡기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오 날라차기 벗어 시발 뒤질래? 뒤져? 아 시발 막판이죠? 막판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옆에서 보면 진짜 기괴하기까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박치라고 오 오 오오오 오오 오오오 쉣쉣! 오오오 오오 오.. 오 오오오틸바 오 미친.. 아 시발 야이 씨발 지날 손으로 아주 그냥 아 이 분건이 안나가 아 씨발 다른 간판 합시다 다른거 뭐할까 배그 안할거야 식상해 나도 인정 네 진짜 못해 너무 귀엽다 개기지마 알았지? 자 오른쪽이 저에요 A가 바꿨는거다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? 아 그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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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거 있잖아 이게 이렇게 치는거 뭔지 알지? 자 빨리 쌓아간다 좀 안정하게 쌓아갈게요 이게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 조심해야되요 부실공사 안돼 안돼 나도 무너지겠다 잘하면 어떡해 망했어 버려 근데 나도 잘 몰라 아직 빨리 내리는게 뭐야? 그런거 없었어 어어어 잠깐만 할 수 있어 어 다행이다 어 뭐야 얼음 얼음 어 개잘하네 씨 어 안돼 포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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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해볼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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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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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 어 안돼 아 제발 진짜 하하하하하하 제발 어어 안돼 야 안돼 안돼 어 됐어 어 됐어 딱 기만 하면 돼 아 시발 졌다 존나 못하쥬 테트리스도 못하쥬 지랄하고 자빠졌쥬 자 이번에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쌓아야되요 여러분들 룰이 이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쌓기 안돼 어머머 천천히 나이스 오 좋아 오 좋아 안돼 안 돼 뭐야 이게 으아아악 어 안되는데 안돼 아 졌다 졌다 아 씨 뭐하세요? 아 최대한 많은 블럭을 끼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뿜 아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이겼죠 나 이제 개빨리 잘한다 진짜로 놓고 놓고 놔주고 놓고 놓고 진짜 초반에 건설을 잘해야 돼 이거는 놓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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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고 놓고 놓고 존나게 해시 디지게 못하죠 아 이렇게 싸우면 안좋은데 아씨 잠시만 아 아 X됐다 아이고 씨 자 아 아 나 망했다 아니 비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이게 쌓기가 개힘들어 이 sua 여기 저거 이거야 에어우 존나게 못해요 우리 씨 너무 못해요 이거나 먹어라 으으아 아악! 그래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이스 이거야 이거 그렇지! 아 뭐했는데! 아 개 어이없네 진짜로 아니 뭐냐 이게 아 진짜 되는 거 더럽게 없네 잘하네 이거 아! 아니 난 쌓아도 쌓아도 안 쌓인다 아 제발 하나만 쌓아요 제발 나이스 원숭이 새끼 아직 안 넣었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제발 3 2 1 아 시발 존댔다 시발 아 졌어 개 어이없네 진짜 자 목숨 3개 잃지 않고 싹 다 쌓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쌓아야 돼요 어떤 블럭을 줘도 오 어 제발 제발 커지지 말아라 나이스 아 시발 아 이건 버려 그냥 과감하게 버려 어이 어이 아 아 아 잘못 쌓았어 아 아 제발 커지지 말아라 야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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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무너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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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응 어 버텨줘 나이스 어 받아라 그이러 좋은데 어 튼 튼 튼튼해 안 튼튼해 일도 안 튼튼해 아니야 부실공사야 아니야 그거 무너져 내가 봤을 땐 그건 무너진다 애씨야 아 제발 바람 너무 많이 불어요 죄송한데 애교부리는 거 X 같거든요? 안 해줬으면 좋겠거든요? 병신같은 새끼! 아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이겼고요 아 잠깐만 네 제가 이겼고요 제가 이겼고요 2 1 땡 아 뭐 돼요? 게임 너무 뭐 돼요? 접어주세요 아 벌써 하나 떨궈먹었어요 아 으아아아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아 그냥 여기서 볼게요 오케이 1회 도 이겨 2 1 아 누가 이겼을까요 내가 이겼지 와 두개 2개! 2개 차이 네가 이겼다 한 개 차이로 네가 이겼다 자 다음 게임 뭐 할까요 여러분들? 마리오 카트 할까요 여러분들? 여러분 화면 반 잘라서 하는 거니까 제가 오른쪽에서 하는 거고 해쉬가 왼쪽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? 어 맞아 A 맞아 아 걔놈에... 이게 드리프트야 이거 총 쏘는 거 아니 해치씨 너무 못하는 거 아니에요? 처음 해보잖아요 나가 뒤지시면 안 돼요? 예? 아니 해치씨 뭐 하시는 거예요? 예? 아니 소희씨 X같이 못 하시네요 소희씨 X같이 못 하시네요 소희씨 개그치 못 하시네요 하하하하 내가 마리오 카트만 20년 했다 나보다 앞에 있는 놈 제끼고 아니 나 여기서 잡고 마 네가 잡고 10등 하고 그러면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인마 너무 못하네 너 한 번 더 1등 못 하면 너 변사체가 된다 캐릭터가 아기여서 지랄하죠? 지롤하죠? 지롤하죠? 지롤했죠? 차를 잘못 골랐는데 조라를 했죠? 아기여서 해치씨 방송 어디서 트위치요 저 해치님 검색하면 나옵니다 트위치에서 해치님 검색하세요 아프리카 검색어에 해치 트위치에서 해치님 검색해주세요 다섯 아 아 이번엔 졌나 예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이거 공격을 너무 당했어 그래도 최종 전수로는 제가 이겼죠? 야 이제 대가리 맞기로 하자 우리 어때? 뿅망치로 이번이 마지막 아니야? 뿅맹치 어디있어? 뿅망치 맞기? 어 뿅망치 이봐 젊은 양반 신사답게 행동해 아 안돼 안돼 이봐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아 미친새끼 어 지랄마 아씨 너 뒤질래? 오케이 알튼 다 썼다 아 좀 이봐 젊은 남團 10시 downhill 온난를 에르 아 역시 난 운이 좋아 역시나 운이 좋아 이거 this 처먹을래? 얼씨 이리와 이거 재밌다 아 2등 이거 꿀잼이네 대가리를 대세요 이거 오랜만에 맞지? 이거에 많이 맞았던 해시에요 오랜만에 1년만에 맞네 여기 때릴게 하나 둘 해시 택시 불러서 집으로 보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라 감사합니다 보고싶었어요 안녕하세요 X같아 진짜 아니 진짜 보고싶었는데 봐가지고 너무 좋았다고요 아 그래요 흐흐흐흐흐 자 해시님 여러분들 검색해서 해시 많이 구독해주시구요 예 나중에 해시 몇시부터 몇시까지 방송하지? 저 8시부터 1시까지 평일에 알겠습니다 해시님 여러분들 검색해보세요 여러분들 인사드릴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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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